얼마 전 여수 마래터널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벽과 충돌해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만취해 신고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요. 경찰의 빠른 초동 조치 덕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밤 10시 20분쯤 여수 마래터널안. 승용차에 불이 붙어 타오르고 있습니다. 32살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터널벽과 충돌했는데 그 충격으로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겁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소화기부터 들고 달려갑니다. 출동한 경찰관은 순찰차에 있던 소화기가 다 떨어지자 고소화전에 있는 소화기를 꺼내 불길이 확산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조금 뒤 소방차가 도착했고 불은 2차 피해 없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불길을 보자마자 시민의 안전이 우선 중요했고 경찰관으로서 다른 시민을 구하고 일단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당시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정상적인 대화가 힘들 정도로 만취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고 신고도 운전자가 아닌 터널안 CCTV를 지켜보던 도로관리사업소 측과 일반 시민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여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0.130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여수로 여행을 온 관광객이 인근 가게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